안녕하세요. 세상에 있는 핫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살짝 아마 보는 건희의 언어탐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언어탐방 1부에서는 이 고랭이라는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고랭의 특징, 장단점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코딩을 같이 진행해볼 수 있도록 할텐데 제가 뭐 고 영상을 찍는다고 해가지고 뭐 이 언어의 전문가다 뭐 이런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언어탐방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나온 언어들에 대해서 처음 같이 배워보자 라는 취지의 영상이니까 실수나 시행착오도 많을텐데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같이 한번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원래 컴공은 문제 해결의 전공입니다. 아셨죠? 일단 이 고랭을 처음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거는 세미콜론이 없어졌어요. 그죠? 요즘 세미콜론이 뒤에 안 붙는 언어들이 많은데 이 세미콜론 마저도 불필요하다 혹은 번거롭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대신 이 고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할 때 이 구문 끝에 자동으로 세미콜론을 달아준다고 해요. 근데 이 세미콜론을 제외한 선택 때문에 제약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그 탕수육 찍먹, 부먹 논란이 있던 그 문제인데 제가 C 언어에 대한 강의 영상을 올릴 때 이 프로그래머는 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if 뭐 x 이렇게 to do 하는 프로그래머 그리고 if라고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이제 괄호를 열고 이제 to do를 하는 프로그래머.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래머의 유형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칸 띄고 괄호를 여는 개발자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탕수육을 부어먹을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미콜론의 제외로 인해서 이 탕수육을 부먹하시는 분들의 이런 스타일, 이런 한 칸 띄고 괄호를 넣는 스타일의 방법이 사용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 세미콜론을 제외하는 대신에 이 컴파일러의 구문 분석기가 알아서 세미콜론을 붙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붙이면은 여기 if x가 조건이 인식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붙이고 여기 괄호나 덜렁 있는 곳에 세미콜론을 붙이면은 이거 안된다 이거예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마 탕수육을 부어먹하시는 분들은 여기 메인에서도 아마 한 칸을 띄실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컴파일을 해보면은 컴파일이 안됩니다. 여기 라인 세븐, 여기에 브라켓이 하나 덩그러니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다시 이렇게 떼보면은 컴파일이 됩니다. 헬로우 월드, 이 B언어와 C언어를 만드는데 앞장선, 이 근본 그 자체인 켄 톰슨 형님께서도 이 본격적으로 이 부먹 스타일의 개발자들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찍먹 코인 어서들 삽시다. 그리고 아까 그 예제에서 이걸 트루로 잠깐 바꾸고 이 조건문 안에 헬로우 월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시언어에서는 보통 if나 반복문 for 다음에 이런 괄호를 붙였었는데 이 golem에서는 이런 괄호를 안 써도 된다고 해요. 그냥 이 괄호 없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컴파일을 해보면은 괄호가 없이도 아 이게 1이 트루가, 아 이게 트루가 안되는구나. 뭐 트루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면? 되네요. 이 golem에서는 이 괄호를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야 나는 시언어를 했기 때문에 이거 넣어야 마음이 편해. 뭐야 왜 없어졌어. 괄호, 괄호, 컴파일. 어? 없어지는데요? 야 괄호를 넣으면은 그냥 없애버리죠. 이 괄호를 넣고 저장을 해도 없어지네요. 와 뭐야 이거. 내 허락도 안 맞고 지워버리네요. 살짝 그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그래서 괄호를 과감히 버리고 좀 더 이 문장처럼 읽히도록 해서 이 가독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간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변수를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잠깐 알아봤지만 C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뭐 인트 A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죠. 뭐 인트 A, 뭐 10. 뭐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golem에서는 var, A, int.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세미크론 없이요. 어레이 같은 경우는 var, B는 아 길이 10의 인티저 어레이야. 이렇게 선언을 한다고 해요. 뭐 영어로 읽었을 때 뭐 더 자연스럽게 한다고 바꿨다고 하는데 뭔가 더 길어지기는 했는데 가독성이... 야 그... 뭐 넘어가고 또 변수 선언과 관련해서 또 눈에 띄는 거는 변수 선언과 동시에 예를 들어 값을 이렇게 준다고 해볼게요. 뭐 여기다가 A를 프린트해보면은 1이 나오긴 하네요. 바로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이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할당하는 경우에 타입을 생략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은 아 A라는 변수는 1이야. 그리고 1이니까 자동으로 인티저 타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타입을 알아서 뭐 알아채는 건가요? 이거 타입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타입 뭐 A 뭐 이렇게 하면 되나? 안되네. 구글에서 어... 리플렉트를 추가하면 된다네요. 리플렉트라는 애를 추가해서 리플렉트에서 점을 찍어보면은 야 행복! 여기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타입과 관련한 타입오프 이렇게 타입오프 A라고 해서 프린트를 해보면은 자동으로 타입을 인식을 하나봐요. 야 인티저라고 자동으로 안해요. 이야 똑똑해라. 그럼 여기다가 건이 뭐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주면은 알아서 스트링으로 뭐 인식을 하나봐요. 이야 스트링. 멋지다잉. 멋지네요. 아이 신기해라. 뭐 그냥 A라고 이렇게 하면은 건이라고 프린트를 하겠죠. 컴파일. 그리고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Not used? 컴파일 에러 뜨는데요. 야 이거 선언을 했는데 안 썼다고 지금 뭐라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얘. 뭐 예전에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안 쓰면은 뭐 경고를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아예 그냥 컴파일이 안되네요. 안. 야 이거. 우리가 뭐 안 쓰는 변수도 못 만듭니까 이제. 아니 가끔씩 이 변수 안 쓰더라도 약간의 그 부적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쓰는 건 뭐 줄이자 뭐 이런 건가. 뭐 아무튼 뭐 변수나 뭐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뭐 안 쓰면은 뭐 아예 컴파일이 안 되는 것도 뭐 좀 새롭네요. 근데 기분이 막 그렇게 막 썩 좋진 않네요. 그죠. 또 변수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뭐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뭐 C언어나 다른 그런 언어들에서는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초기값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뭐 요런 뭐 쓰레기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아팠던 적도 많은데. 이 골랭에서는 변수를 만들고 초기화하지 않아도 알아서 초기화가 된다고 해요. 얘는 그냥 변수 만들고 컴파일을 해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은 0이 뜹니다.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초기화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분리하는 false 뭐 스트링은 뭐 빈 스트링으로 알아서 초기화가 된다고 해요. 지금 스트링을 프린트 해봤더니 알아서 빈 스트링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포인터를 만들어가지고 얘의 기본값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아 또 안 썼다고? 야 얘 사람 상당히 어?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네요. 어? 인티저 포인터를 만들어가지고 컴파일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nil, null value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개발자들이 그 습관적으로 초기화를 하긴 하는데 자동으로 해준다고 하면은 이거 뭐 은근히 꿀이죠. 그러면은 뭐 반복문도 뭐 어떻게 사용하나?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골랭에서는 반복문 중에 뭐 while과 2i를 날려버리고 for밖에 안 넘겨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for 구문을 써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for i는 뭐 니가 타입 알아 정해줘라 라고 한 다음에 뭐 i는 100가지 그리고 i++. 뭐 이런 식으로 클래식하게 for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골랭에서는 while이 없는 대신 for를 약간 while처럼 뭐 요런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뭐 while의 온기가 조금 느껴지긴 하죠. 뭐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뭐 골랭에서 뭐 조건문이나 변수 선언, 반복문이 어떻게 바뀌었고 사용됐는지 뭐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골랭에서 추가된 기능들 뭐 c에는 없었던 것들 뭐 몇 개를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보통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함수에 접근을 제어하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예를 들어 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뭐 클래스 안에 뭐 public void 뭐 이렇게 뭐 public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 뭐 private void 해가지고 뭐 이렇게 private function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보통이 public이다 라고 한다면은 모든 외부의 접근을 허용한다 라는 뜻이죠. 뭐 이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클래스에서도 이 애를 뭐 호출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private은 반대로 이 클래스 내부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뭐 함수나 변수를 만들 때 이 private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데 골랭에서도 얘 private public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 고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닌데 이런 기능들을 주면서 마치 뭐 객체지향적으로 뭐 코딩 할 수 있는 여지를 뭐 남긴 건가요? 물론 뭐 골랭에서도 뭐 structure 구조체를 이용해 가지고 뭐 객체지향스럽게 코딩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에서는 public과 private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함수의 이름이 대문자로 시작하면 public 소문자로 시작하면 private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해요. 좀 좀 특별하죠? 대문자로 함수가 시작하면 public 소문자로 시작하면 private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한번 이 소스 폴더에 뭐 예를 들어 뭐 건이 라이브러리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뭐 얘 하나 복사를 해놓고 뭐 얘는 건이 립 이렇게 해가지고 건이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패키지 건이 립 프라이빗과 public 함수들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으로 hello라는 함수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는 println 해가지고 얘는 hello라는 걸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펑션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hi 라고 해서 소문자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println hi 이렇게 한번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고 여기서 이 라이브러리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이 라이브러리 접근을 해가지고 어떤 함수를 불러올 수 있나 하니까 hello밖에 안 보이죠. hello는 여기서 대문자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 얘는 public이니까 다른 패키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겠구나. 얘는 private이니까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hello 함수를 호출을 한번 해보면은 아 이거 안 썼다고 이야 이게 뭐 사람 속을 뭐 슬슬 이렇게 긁는 뭐 그런 능력이 있네요. 이게 뭐 제외하고 컴파일을 해보면은 이 건이 라이브러리에서 hello라는 펑션을 호출해서 hello를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 이름이 대문자냐 소문자냐에 따라서 이 public private이 결정이 됩니다. 이름 지을 때 조금 조심해야겠어요. 뭐 이렇게 소문자 대문자로만 private public을 구분하니까 키워드를 줄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거 뭐 코딩하다가 뭐 짜증나면은 뭐 함수 이름을 뭐 다 대문자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뭐 대문자 소문자 신경 써야 합니까? 뭐 아무튼 뭐 골랭에서는 대문자냐 소문자냐에 따라서 public private은 아닌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통 C 언어에서 함수의 인자를 받을 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인티저 A를 받고 나는 인티저 B를 받고 인티저 C를 받고 뭐 이렇게 인자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인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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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됐었어요.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골랭에서는 이렇게 중복되는 타입의 변수들이 건네진다면은 이렇게 인티저 하나로 퉁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키워드를 절약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보내볼게요. 이따가 nu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냥 뭐 fmt, print, ln 해가지고 뭐 abc를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건이, 립에 num. 어? num이 왜 없어. 아 대문자. 야 이거 사람 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대문자. public으로 만들고 이제 num이 안 보인다고? num 해가지고 일단 보내볼게요. 뭐 1, 2, 3 이렇게 보내볼게요. 컴패. 그쵸? 이렇게 1, 2, 3을 연속적으로 보내면은 아 인티저 하나로 퉁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골랭에서는 리턴이 두 개 이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함수에서 리턴을 한번 세 개를 해볼게요. 일단 나는 리턴하는 게 인티저, 인티저, 인티저 이렇게 세 개를 리턴을 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리턴. 뭐 a 플러스 b를 리턴하고 a 곱하기 b를 리턴하고 또 안 쓰면 또 뭐라 하니까 c 나누기 b를 한번 리턴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리턴 여러 개가 한 번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걸 실행해보기 전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fmt.println으로 얘를 한번 컴파일을 해보면은 뭐지? 아 일단 콤마를 붙여야 되네요. 콤마를 붙여가지고 과연 리턴 세 개 하는 게 맞는지 오 방금 뭐 콤마 붙이니까 뭐 리턴이 인식이 됐는지 갑자기 지들끼리 스페이싱이 됐어요. 그리고 한번 컴파일을 해보면은 얘 여기 3, 2, 1 얘는 a 플러스 b 두 번째는 a 곱하기 b 2 세 번째는 c 나누기 b 1 이 리턴이 세 개가 돼가지고 그 리턴 밸류 세 개를 다 프린트를 했어요. 야 이거 뭐 몇 개까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골랭에서는 인자를 받을 때 같은 타입끼리 묻기도 가능하고 키워드를 좀 아끼자는 거죠. 그리고 리턴할 때 두 개 이상의 리턴 값을 건네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좀 신선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슬슬 영상 마무리를 하면서 뭐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고랭의 개발 환경을 한번 구축을 해보고 뭐 변수 선언이나 반복문, 조건문 그리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맞다 그 고루틴을 안 했네요. 고루틴 이게 핵심인데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고는 이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큰 강점을 가지는 언어죠. 그래서 기존에 이 C나 자바보다 쉽고 간단하게 이 콘커런트한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기존에 뭐 자바에서 러너블이나 뭐 C에서 P 스레드나 뭐 고루틴은 얘네들 한 줄로 쫙 세우고 한 대씩 이렇게 때릴 수 있을 정도로 이 기능이 잘 구현이 돼 있다고 해요. 고루틴은 뭐 스레드 하나가 몇 킬로바이트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많이 만드는데 좀 유리하겠죠. 또한 그 스레드끼리 뭐 잠들고 깨어나고 뭐 컨택트 스위칭 하는 거 있죠. 그 비용도 아주 저렴하다고 해요. 구현도 뭐 한 줄만 하고 끝날 정도로 아주 간단하다고 하니까 얼른 고루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함수 하나를 만들 건데 얘는 뭐 아무것도 안 할 거고 그냥 건네받은 스트링을 하나 그대로 프린트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프린트 스트링 뭐 PS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스트링을 하나 이렇게 받고 그냥 얘를 100번 정도 프린트하는 걸로 해볼게요. 뭐 I는 0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I는 뭐 100까지 뭐 100까지 하고 I 플러스 플러스 괄호 안 쓰니까 조금 낯설긴 하네요. 뭐 FMT 프린트 LN 해가지고 이 건네받은 스트링을 그냥 프린트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I를 줘가지고 몇 번째 프린트를 하나 이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일단 고루틴 없이 이 함수를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의라는 스트링을 보내서 컴파일을 해보면 뭐야 이거 안 썼다고?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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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뭐야 아 이게 스트링으로 보내줘야겠구나. 아따 또 이런 건 또 까다롭네 또. 그러면 제가 보낸 건의라는 스트링이 뭐 0번부터 100번까지 101개를 프린트하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를 제가 직접 한번 부를 거고 이 부른 다음에 고루틴을 사용해가지고 헬로우 라는 스트링을 프린트하게 할 거고 스레드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월드를 한번 아니다 이거 좀 그러니까 알고리즘 투게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함수 부르는 곳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스레드를 사용하려면은 그냥 함수 호출하는 부분 앞에 고 이거 하나만 붙이면은 스레드가 생겨가지고 동작을 한다고 해요 진짜 간단하죠? 첫 번째 고루티는 알고리즘이라는 걸 프린트를 하고 두 번째는 투게더를 프린트하게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스레드들이 다 실행을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할 수 있도록 이 타임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가지고 뭐 타임 뭐 슬립 한 1초 정도 재워볼게요 그루 컴파일을 한번 해보면은 이야 뭐야 이야 뭐 살벌하게 돌아갔죠? 폰트를 좀 키우면은 일단 처음에는 제가 직접 부른 건이라는 함수를 100번 실행한 것 같아요 100번 실행하고 이제부터 이제 고루틴 스레드가 하나 풀리게 되는데 어? 얘가 먼저 풀렸네요? 투게더가 먼저 풀려가지고 0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 고루틴이 52에서 끝나고 갑자기 얘가 이제 컨택트 스위치가 돼가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0부터 달리는데 야 21까지 가니까 또 바로 두 번째 고루틴이 또 달리기 시작해 53부터 74까지 가다가 또 갑자기 이제 첫 번째 고루틴이 같이 컨택트 스위치 해가지고 두 번 프린트하고 아주 뭐 경마하는 것도 아니고 뭐 추월하고 뭐 난리 났네요 이게 두 번째 고루틴이 먼저 끝나가지고 이제 첫 번째 고루틴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컴파일 할 때마다 아마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두 번째 고루틴이 다 끝나고 나서 첫 번째 고루틴이 100번이 실행이 됐네요 컨택트 스위치가 좀 늦게 이루어진 거죠 야 뭐 경마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들이 먼저 프린트하겠다고 뭐 살벌하게 싸우죠 야 막 그래서 뭐 아주 아주 간단하게 고루틴까지 한번 만들어봤는데 진짜 간단하죠 앞에 고만 붙여주면은 아주 스레드가 만들어져가지고 뭐 살벌하게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진짜 영상 마무리를 하면서 이번 영상에서는 뭐 같이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보고 변수 반복문 조건문 그리고 함수 그리고 고루틴 등 새롭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코딩을 해봤는데 제가 아주 가볍게 이 고랭을 이 찍먹만 해봤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해서 뭐 완전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고루틴의 장점을 뭐 100%까지 뭐 끌어올려 봤다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고 아 그냥 기존에 뭐 시나 자바라는 언어가 있었고 뭐 파이썬 같은 뭐 인터프리터 언어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 나온 이 고랭에 대해서 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고 어떤 식으로 기존의 제약들을 없앴는가 또 어떤 식으로 간소화했는가에 대해서 한 뭐 한 5% 정도 체험을 해본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 고랭으로 좀 더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은 여러분께 영상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랭은 이 트위치나 넷플릭스 같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된 서비스에 사용이 될 정도로 그 안정성을 인정을 받았고 이 티오베 순위에서도 아주 높은 순위를 받은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언어처럼 강력하지만 이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단순함 가독성을 모두 잡으려고 노력한 고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언어탐방 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안 하면은 내가 찾아가서 다 해킹할 거야 아셨죠? 해킹해가지고 나쁜 짓 할 겁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